여러분들 호선 역할의 강인수입니다. 이제 드디어 류선비의 홀레식이 시작하네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류선비의 홀레식에서 유한 역을 맡은 이세진입니다. 앞으로 류선비의 홀레식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또 저희 인수형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다들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인수. 저희 류선비의 홀레식 많은 사랑해주세요.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인수형, 세진이, 그리고 저 류수까지 많이 사랑해주실거죠? 감사합니다. 류선비의 홀레식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. 여러분 많은 사랑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